자 이번 시간 이제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하니까 또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시는데 페이지 443쪽에 6.25 전쟁이에요 페이지는 443쪽에 6.25 전쟁입니다 자 동그라미 1, 2번의 배경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보자라는 거죠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리고 1949년에 미국과 그러니까 미군과 소울연이 같이 철수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엣지슨 선언인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엣지슨 선언 1950년 1월 달에 있었어요 자 1950년 1월 달에 엣지슨 선언이 있는데 엣지슨 선언은 요겁니다 자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도 욕을 먹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엣지슨이 선언을 하는데 자 우리 그 미국이 미국 앞바다가 이제 태평양이잖아요 미국의 극동 방어선을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군사적 문제가 생기면 우리 미군이 개입을 하고 이 바깥으로 가면 우리가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데 이것이 엣지슨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보시면 ㄴ 번에 보시면 북한의 전쟁 준비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은 소련과도 얘기를 했고요 중국과도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얘들은 전쟁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 전쟁이 빵 터지는 순간에 얘들이 내려와서 도와주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고 우리는 그냥 그 1공하고 그렇죠 이승만 정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죠 이것이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드디어 언제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밀고 내려오니 그것이 1950년 6월 25일 날 있었던 6.25 전쟁입니다 자 북한이 불법적으로 남침을 시작했어요 강행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소련과 지원을 다 받아놨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6월 25일 날 자 여기에서 빵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서울이요 금방 3일 만에 함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승만 정부는 대전으로 피신하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함락되니까 결국에는 부산까지 넘어가게 되고 여길 임시 수도로 만들게 되는 것이 이것이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6월 28일 날 6월 28일 날 애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이 그렇죠? 대한민국 국군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라라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라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결국에 이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면서 당시에 피난 행렬에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이 후퇴하면서 한강 인도교 1개 그리고 철교 3개 그리고 한강 인도교 1개를 동시에 폭파해버렸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함락됐어요 서울이 함락되고요 우리는 그 여기까지 밀리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낙동강 있죠 낙동강까지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때 낙동강 전선이 낙동강 전선이 현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8일 날 3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유엔에서 안전보상 이사회를 여요 그것이 유엔 안보리죠 그래서 유엔에서 안전보상 이사회를 여는데 자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것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침략을 한 것이다 침략 전쟁으로 단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원할 것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6월 27일부터 이때부터 계속 전쟁 도발한 다음 그날 안보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이 만들어지면서 유엔군이 참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50년 6월부터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요 자 그런데 어디에 가요 낙동강경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다른 데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지상군도 미지상군도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이제 바로 7월 1일부터 이제 참전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국군은 지휘권 군대 지휘권을 이양을 해요 그래서 그 얘들한테 인양을 하고 우리가 니들이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 우리 국가를 니들이 지켜달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군 지휘권이 이양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낙동강경선에서 무수히 많은 군인들이 희생이 되죠 이게 끝나지 않는 전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미국 누구? 맥아더가 9월 15일날 이 전선의 허리를 끊어버리죠 그것이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면서 이 전세가 반전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아래로 공격하고 위에서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도망가기 바빠지는 이런 형세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반전되었다고 할 때 인천 상륙작전 꼭 시험에 나오죠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을 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10월달이에요 그래서 10월달에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11월달까지 최대 북진서 이게 11월달까지 북진을 하는데 이때 10월달 10월 25일날 그 중공군이 중공군이 참전합니다 얘들이 참전하는데 약 30만명이 참전을 해요 엄청난 부대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30만명이 넘어오니까 이때 바로 전세가 또 역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군은 후퇴한다라는 거예요 후퇴하는데 이 후퇴하는 길목에서 얘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여기가 다 벌써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립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백길로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장면을 가지고 그 그 뭐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대중가요가 나왔죠 그게 굳세워라 금순아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예 그렇죠 그래서 금순이가 어디 갈고 나 홀로 왔다라는 슬픈 그 대중가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 그 후퇴하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1951년 1월 4일날 서울이 다시 함락돼요 서울이 함락되고요 다시 우리 국군은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3월달에 3월달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끊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서울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38도선 근처에서 계속 얘들 밀어내고 우리도 밀어내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착상태 51년 3월달부터 51년 6월달까지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게 뭐냐면 오늘은 이만큼 확보를 했어요 오늘 전쟁에서 와 깃발 꼽았어요 여기까지가 내 땅 근데 다음 날 딱 치고 해가지고 다음 날 이만큼 뺏겼어요 깃발 꼽았어요 여기는 북한 땅 여기는 남한 땅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전쟁이 시작되었다 51년에 51년에 이런 상태니까 그 전세계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에서 소련에서 유엔에게 소련이 유엔에 휴전을 제의해요 휴전하자라는 거죠 자 유엔에서도 이것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6월달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대 열렬히 반대하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죽기 살기로 반대합니다 휴전 전 국민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승만 정부도 안 된다 우리가 예전에 압록금까지 갔었는데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다 조금만 더 가자 라고 하지만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53년 6월달에 반공 포로를 석방하고요 우리가 이제 석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 잡은 거 돌려주자 그리고 돌려주고 결국에 53년 7월달에 휴전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우리 정부는 승인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빠져 있어요 우리 정부는 안 돼요 그래서 유엔과 공산군 사이에 유엔과 공산군 사이에 지들끼리 협의를 해서 휴전을 만들어버린 것이 이 대한민국 한국전쟁이에요 자 443쪽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의 전개 기역번의 북한의 남침 그래서 6월 25일날 전쟁을 도발했죠 자 서울이 함락되어 6월 28일날 서울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 파병을 결정해서 7월달에 이제 막 들어와요 그렇죠 유엔군이 막 들어오고 국군과 유엔군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겨보세요 444쪽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가 반전된다라는 것이고 서울을 수복하죠 9월 28일날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는데 이때 그 디귿번에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우리가 후퇴하게 되고 흥남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데 이게 50년 아 그 12월달에 그렇죠 그리고 51년 1월 4일날 우리가 밀려서 서울을 다시 뺏기고 그리고 리을번에 보시면 서울을 다시 3월달에 탈환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착상태 빠졌으니 51년 3월부터 51년 6월까지 교착상태 빠져버리고요 휴전협정 자 1번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니 그것이 어디 있어 51년 6월달에 소련이 유엔에 휴전을 제의합니다 자 휴전협정 그래서 51년 7월 10일부터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자 리을번 보시면 쟁점 포로송한 반응식의 문제 때문에 휴전협정이 이렇게 2년 동안 걸리는 거예요 자 쟁점 군사분계선 유엔은 현재 접촉선에서 군사분계선을 하자 공산군은 38도 끊자 결정 뭐 이렇게 되고 자 쟁점에서 보면 그 중국 감시위원회 소련 참여 어떻게 할 것이냐 유엔은 거부하고 공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정 소련은 안 된다라는 자 포로 교환 방식에서 유엔은 자유롭게 소환 그러니까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갈래 말래 이렇게 하고 공산군은 안 된다 자동으로 그냥 다 보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제 반공포를 석방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그 휴전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휴전 방식 휴전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유엔군은 얘기하죠 선협상 아 휴전부터 하자 그리고 후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죽어나가는데 먼저 멈추고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공산군은 거꾸로 얘기해요 선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후에 휴전을 한다라는 거죠 공산군 그러니까 죽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고 자 동그라임 3번에 이승만의 반공포로가 석방되죠 53년 6월달에 자 동그라임 4번에 휴전협증이 조연됩니다 7월 27일 날 우리는 휴전협증이 되었다라는데 특징은 뭐예요 우리 정부가 승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에요 결과 인적 피해 엄청나죠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어요 군인과 민간이 사상자가 약 500만 명 엄청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산가족이 발생을 했고요 자 대량 학살 사건도 있었어요 남한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인데요 이것은 6.25전쟁이 빵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국민보도연맹이 있었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향한 사람들이 니들이 이거 다 계획했지 그러면서 학살을 한 사건이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고 그리고 거창 사건은 일사후퇴 이후에 빨찌살은 토번해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경남 거창에서 거창 주민들이 많이 학살된 사건이고 그리고 노글리 사건은 50년 7월달에 그 충북 영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노금리 철교 밑에 그 피난민들이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 그 미군이 저것을 적으로 간주해라 그래서 폭격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랬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물적 영향 엄청나죠 시설이 다 파괴됐죠 됐습니다 자 445쪽에 보시면 디귿번에 보시면 남과 북의 극단적인 대립 있죠 남쪽은 남쪽대로 저 빨갱이라고 절대 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북쪽은 북쪽대로 저놈들하고 대화할 놈들이 아니다 밀어버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일본은 경제발전을 해요 6.25 특수 때문에 자 양과로 4번의 영향 그래서 휴전이 체결됐죠 언제 53년 7월달에 휴전이 체결되면서 지금까지 휴전 상황이고 동그라미 2번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그래서 53년 10월달에 53년 7월달에 휴전 체결됐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야 니들이 마음대로 체결하고 미군이 빠져버리면 어쩔 것이냐 그럼 우리 또 전쟁 생기면 니들이 또 올래 그러니까 미군이 그러면 우리가 아 그 이 그 뭡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니네가 문제 생기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겠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주툰하겠다 이런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53년 10월달에 있었어요 자 이제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료는 꼭 좀 읽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448쪽에 한국전쟁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451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 이제부터 공화국 중심으로 한번 쭉 가보자 라는 거죠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쭉 가보자 라는 거예요 자 451쪽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우리가 1공화국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때부터 60년 4월 달까지 그렇죠 4.19 혁명 때까지 이때까지가 이승만 정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승만 정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시정반침 이승만 정부는요 정쟁이 끝난 다음에 무조건 반공이요 빨갱이를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반공입니다 그래서 반공으로 무장이 돼 있는 것이 지금 현 이승만 정부 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의 6.25전쟁 중 행정상 무능력과 부정부패가 굉장히 컸다 라는 건데 이것은 한번 보자 라는 거죠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초대국회가 있었죠 초대국회 198명이 뽑혔었어요 그렇죠 초대국회 자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 2년이라고 그랬죠 초대국회는 2년이에요 2년 만에 2대 국회를 뽑아야 돼요 2대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자 2대 국회의원 1950년 5월달에 그러니까 전쟁이기 바로 전에 2대 국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이 사이에 반민특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농지개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뭘 추진하는데 뭐 이렇게 잘한 게 없다 뾰족하게 잘한 게 없다 그러면서 2대 국회는 이 야당의 의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당이라고 하면 무소속 그러니까 야당도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여당도 적고요 야당도 적어요 그리고 무소속이 엄청나게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소속 126명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현 정부 무능하다 게다가 국회의원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니까 무소속 의원을 대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상 126명의 무소속 의원이 뽑힌 것은 2대 국회가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죄에다 이렇게 합하면 여당은 여소야 최대지요 그렇죠 여소야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당시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못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초대 국회가 얼마나 못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한국전쟁이 터지잖아요 6.25전쟁이 빵하고 터져버렸단 말이죠 자 6.25전쟁이 터졌어요 그런 다음에 6.25전쟁이 터졌으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가고 그렇죠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냐 뭐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현재 대통령은 간선제입니다 그렇죠 간선제예요 대통령 간선제인데 자 무소속이 엄청 뽑혔어요 이 정부 비판 세력이 이렇게 많이 뽑혔는데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51년 51년에 51년에 현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51년 12월에 자유당을 조직해요 자유당 자유당이라고 하는 것은 친 여당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의 이승만 세력을 늘리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1951년 12월 달에 자유당을 만들면서 창당하면서 이제 누가 들어오면 정치깡패들이 들어와요 깡패들을 모여와서 자유당을 만드는 것이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깡패가 몰려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선제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하려면 우리 당에서 인원들이 필요하다 정부 지지 세력이 필요하다 자유당을 만들어 놓고 자 1952년입니다 자 1952년이면 뭐가 있어요 2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5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승만 왜냐하면 4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8년에 대통령이 뽑혔고 52년에 대통령 선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승만 내려와야죠 간선제로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 이승만 정부에서 머리를 써요 지금 이 52년 5월 달이면 자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전쟁 중이고 당신은 어디로 피난가 있어요 부산으로 피난가 있어요 자 이 피난 가 있는 정부에서 피난 국회를 열어요 자 피난 국회를 여는데 이 열기 전에요 52년 5월 달에 자 지금 부산에도 간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첩 공비를 토발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해버려요 자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그 국회를 엽니다 자 이른바 피난 국회인데요 국회의원들은 모이세요 우리가 전쟁은 전쟁이지만 할 건 해야죠 하면서 이제 모여요 그래서 천막 쳐놓고 피난 국회를 이제 열지요 피난 국회를 여는데 이 국회 안에서 국회의장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헌 지금 야당 세력들이 난리가 나죠 무슨 지금 전쟁 상황에 개헌을 얘기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발췌개헌이에요 자 발췌개헌 뭐 발췌 개헌 헌법에서 몇 개 조항을 빼겠다라는 거지 이것만 개정하겠다라는 것이 발췌개헌인데 이때 개헌하는 것이 대통령 직성제 직선제로 바꿉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냐 간선제에 있는 것을 냅둬라 조금 있으면 이제 바뀔 것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국회도 양원제 국회 여기 안건에 표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뻔한 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반대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당신은 개헌이 선포되어 있고 피난 국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는 얘기했으니까 조금 이따 이제 다음날 모여서 합시다 그러고 다음날 찡댔는데 버스를 대절해요 버스를 대절해서 국회의원들 그 집 앞에 버스가 가요 쭉 가서 타시지요 어디 가는데 국회 갑니다 그럼 타가지고 이것이 산으로 가요 그리고 강력하게 반대한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그 연금을 시켜버려요 가택을 못 나오게 하죠 나 이제 가야지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오늘은 나가시면 안 돼요 이놈들이 지금 내가 지금 가서 투표해야 된다 안 돼요 그러면서 못 나가게 하고 가택연금 구금 납치 이런 것들이 막 이뤄지고 그리고 이 천막이죠 피난 국회에서는 누가 자유당 깡패들이 이 천막을 에어쌓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나머지가 뭐였어요 자 이제 발책연인지 개헌안 통과시켜야죠 자 거수하세요 이게 말이 손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예요 비밀 있죠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손 들으래요 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깡패들이요 팔짱 끼고 딱 쳐다보고 있죠 다 에어쌓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이 발책연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발책연 그래서 52년 8월 달에 이승만은요 재선합니다 재선되는데 이거 간단하죠 어떻게 이 발책연 피난국계에서 대통령 직선제잖아요 그럼 임시수도가 그 한정돼 있잖아 임시수도에서 자 모이세요 모여 그러면 이제 사람들 모이죠 자 우리 각하께서 내리시는 거니까 하사하시는 거니까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흰쌀밥에 고깃골 막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좋죠 그렇죠 지금 전쟁 상황에서 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 먹이는 거니까 엄청 좋죠 그러면서 가실 때 뭐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그러면 막 주고 이거 각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몇 번 찍어야 되지 아실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부정선거 진짜 그랬으니까요 자 52년 8월 달에 이승만이 재선됐고요 2대 대통령의 뽑힙니다 자 그리고 54년에 54년에 또 그 저 뭡니까 그 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이때 집권 여당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이 자유당이에요 우와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자유당은 방금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다 야당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도 다 불법이죠 자유당 사람들이 이제 가서 자 의원님 그 사인 좀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명단 뭐예요 자유당 입당 원서예요 딱 그렇죠 탈당계하고 입당 원서죠 그래서 사인하세요 사인 못한다 이놈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시던가요 그러면 나는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찍어버리는 게 빨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찍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이 자유당입니다 자 451쪽으로 갑니다 양과로 2번 이승만의 장기 집권 시도예요 동그라미 1번의 발책 의원이죠 자 52년이고요 배경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이승만 지지세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폭락해버리지 국회를 통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자 전개 부산 정치파동 그래서 자유당을 만들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발책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개헌안을 통과한 부정통 투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 54년에 집권 여당 자유당이 되고요 또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자라는 거죠 1954년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집권 여당은 어디예요? 자유당이에요 이제 자유당의 부정 부패가 극에 달할 때인데 이 자유당이 이제 모여요 그래서 52년이잖아 그러면 4년 뒤니까 56년이죠 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현재 그 뭐예요? 그 현재 헌법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3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통령은 딱 두 번만 가능하고 세 번 할 수가 없어요 어 단서가 있거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3인 그 세 번 3선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대통령 3선 금지 조항 자 이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없애자라는 안건을 발휘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야당에서 니들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어? 니들 대통령 계속 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데 이때 그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라면 이승만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 중임 제안을 철폐하자라는 철폐 내용의 골자 이것이 개헌안이 상정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자 그리고 부통령 지휘 승계권이에요 뭐냐 그 대통령이 유고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큰일 당해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게 되면 부통령으로 자동 승계되는 부통령 승계권도 어 이 사사오입 개헌이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국무총리의 제도 폐지예요 국무총리 이제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골자예요 이것을 이제 안건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시에 국회의원은 총원 203명이에요 자 203명인데 어 이 그 개헌이 통과되려면 어 국회의원 제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자 203명의 3분의 2가 되려면 135.333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135명이에요 136명이에요 이 0.3은 뭐예요 이것도 사람이 찍은 거니까 136명이 되어야지요 136명이 되어야 가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투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투표가 들어갔는데 찬성 찬성이 135표가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가 반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찬성 135표가 나왔으니까 어떡해요 이건 부결됐죠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아 이거 135표 찬성 그래서 이 개헌안은 부결됐습니다 땅땅땅 쳐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왜 자유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대통령 이승만이 못하게 생겼어요 이제 이승만은 못 나와요 자유당에서 다른 그 후보를 내세워야 되고 야당은 이제 신났죠 야 술인 한잔하러 가자 역시 정의는 승리해 이렇게 냈는데 이때 그 수학잔명이 찾아와요 당시에 이제 경무대 경무대라고 하면 지금의 청와대인데 수학잔명이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각하 이것은 찬성이 아 그 부결된 것이 아니고 가결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수학자인데 자 지금 보세요 수학 논리에 의하면 445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0.4 밑으로 나오면 죽이는 것이고 0.5 위로 나오면 1로 입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135.0.333이면 이건 죽여야죠 그럼 135가 되니까 찬성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해요 이 국회의장이요 이 부결 결정을 난 난 이틀 뒤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이세요 그래서 신났죠 야당 애들도 뭔 일이 또 있나 그러면서 모였어 근데 의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산수에 좀 약합니다 아 이 135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부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이렇게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땅땅땅 쳐버려요 그래서 가결로 통과시키는 것이 이 445입기연이에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445입기연을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의 445입기연 배경 그 이승만과 자유당의 장기 집권 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개 필요 없고 그 D급번 보세요 기한 내용 초대 대통령 한에서 중임제한 철폐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 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 승계권 그리고 세 번째는 국무총리제 폐지 그 위에서 보시면 전개 이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무효하고 이건 무효하고 통과로 시켜버린 사건이 445입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 그래서 이제 19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제3대 대통령 대통령을 뽑자 그래서 3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 자유당 자유당은 집권 여당이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은요 이때 이 야당들이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거대 야당을 만들자 그래서 거대 야당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령에 이승만이 나오고요 자 이 부통령에는 이기붕 의원이 나옵니다 이기붕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로서 신익희 후보가 나오고요 부통령의 대표로서 장면 후보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어 그 조봉암 씨가 조봉암이 무소속 의원으로 이제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는데요 어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이 이런 내용들이요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시절이에요 대통령 직선제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때 투표 선거운동을 하는데 국민들이 당연히 누구 뽑겠어요 신익희 후보를 뽑게 된단 말이죠 이승만 후보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되고 그렇죠 신익희 후보를 뽑으려고 했는데 이 선거 한 달 전에 갑자기 급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급사하니까 어 이 조봉암 씨는 그 신 그 신예란 말이죠 정치 신예 그러니까 이쪽에 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뽑으려면 이 사람 뽑겠다 그래서 이승만이 단선이 돼요 그리고 이 신익희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국민들이 그러면 부통령은 장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면이 당선이 돼요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조봉암은 그 30%를 득표합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안 될 뻔했어요 30%나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을 반대했던 세력이 아 세력이 반대했던 여론이 얼마나 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봉암 씨가 30% 득표를 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봉암 씨는 그 30% 득표 그러니까 내 뒤에 국민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요 그것이 이른바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을 창당해요 이때 이때 조봉암 씨는 그 당시에 무소속이었는데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이 무소속 출마 당시에 진보당을 창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30% 득표를 한 다음에 바로 준비해서 진보당을 창당을 해요 이것이 진보당 창당인데 진보당을 만들어 놓고 평화통일을 주장을 해요 평화통일 그래서 우리가 가야할 것은 평화통일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반공으로 무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평화통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간첩 혐의를 씌워버리죠 그래서 진보당을 습격해가지고 이 조봉암 씨를 구속해요 그런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구속 이 조봉암 빨리 간첩인데 왜 안 죽이냐 라고 하니까 자유당 에서 얘기하죠 그럼 지금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빨리 법을 바꿔라고 해서 그 법을 바꿔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이 조봉암 씨예요 그래서 조봉암 씨를 처형하는 것으로 끝을 보는 것이 이것이 진보당 사건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 451쪽에 동그라미 3번이 진보당 사건이죠 1958년이고 배경에 보시면 1953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자 니은 번에 보시면 조봉암을 간첩청의로 체포하고 사형으로 마무리 지어버리죠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경향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쟤들은 뭐야 패간시켜 그래서 경향신문도 패간되는 것이 이 진보당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이승만 정권은 더욱더 독재가 강화되고요 자 이제 4.19혁명으로 가볼까요 페이지 452쪽 4.19혁명 자 배경을 한번 보실게요 배경에 보시면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정치와 부정부패 극에 달하죠 벌써 이게 지금 정부가 몇 년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부정한 정부 이런 부정부패 극에 달한 정부가 1960년까지 가고 있어요 자 깨끗하게 지우자 자 전기에서 보시면 발단이 있는데요 3.15 부정선거예요 이 3.15 부정선거가 뭐냐 자 이제 1960년 자 이제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유당에서 대통령 정통령 누구 이승만 그리고 이제 부통령 이기봉 자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죠 조병옥 조병옥 박사를 후보로 내고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의 장면 이렇게 이제 후보를 냈습니다 자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누가 당연히 조병옥 박사가 당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선거 또 1개월 전에 조병옥 박사가 치료 중에 별거 아닌 치료인데 치유가 잘못돼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구슬해야죠 구슬 그렇죠 이게 뭐야 지금 선거가 있으면 그냥 후보가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승만은 대통령이 유효 득표율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기붕씨 지금 보면 장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자유당에서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3월 15일 날 선거를 했던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 부정선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지시사항 내무부 지시사항 딱 하나인데 선거구를 선거구를 불법적으로 불법 교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3인조 5인조로 투표하러 가게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미리 기표해놔라라는 거죠 그리고 투표장에 누구 야당 의원 축출해라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돌았어요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온 거죠 이 선거 3월 15일 날 이 내용들이 3월 15일 날 벌써 알고 있었다는 동아일보의 게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거는 불법선거 아니냐 이 정도는 불법인데 부정선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3월 15일 날 이 3인조 5인조 이런 것들 그리고 완장부대를 활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완장을 차고 있어요 거기에 선거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완장을 차고 딱 청년들이 지키고 있어 그러면 줄 딱 서서 거기서 투표하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투표할 때 어떻게 가냐면 세 명이서 손잡고 들어가요 세 명이서 들어가서 거기서 찍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비밀 선거입니까 이게 딱 해서 누가 찍는지 보는 거예요 나오면서 완장부대한테 딱 그러죠 딱 사인을 줘요 예 안 찍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두드러 패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겠네 1번 찍어야겠네 그러면서 1번 찍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거가 되는 것이 3월 15일 날 부정선거예요 말이 되는 선거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3월 15일 날 그 야당 의원들은 다 기자회견도 해요 절대 부정선거니까 투표하지 마세요 막 이런 선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그 3월 15일 날 이 내용이 마산에서 터져요 이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당신들이 이거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산에 김주열 학생이 마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마산에서 이거 부정선거네 당신들이 이렇게 두드러 패는 되는 거야 선거구에서 나가 이렇게 되다가 이 그 학생을 두드러 패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시민들이 니들 죽일 놈들 그러면서 막 일어나면서 이것이 선건날 시위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봅시다 기억번 발달 3.15 부정선거예요 자유당은 1960년 정부통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실시를 해요 자 부정선거 규탄시위 마산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궐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와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밀어버려 그래서 경찰력이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밀어버리고 이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결국에 이승만과 이기붕이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월 15일날 했었던 3.15 부정선거인데요 어 사람들이 이게 깨름칙하다 이거 좀 속연치 않다 이런 분위기에서 4월 10일날 마산압바대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올라요 자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인데 이 눈에 최류탄이 박힌 상태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3월 15일날 시위대를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최류탄을 막 쌌던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다 그냥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 죽었을 때 밧줄을 묶어가지고 바다 그 마산압바닥에 그냥 던졌는데 이 밧줄이 풀려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4월 11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거 봐라 이날 속연치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우와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에 4월 18일날은 고대생들이 고대생들이 시위한 다음에 피집당하는 고대생이 습적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 얘기가 돌면서 4월 19일날 그냥 그 엄청난 규모의 시위대가 만들어지고 어디 청와대 당시에는 경무대로 경무대 앞까지 시위대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경무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니까 이때 정부는요 놀라버렸죠 막 난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여기서 기업령 통폐 빨리 쏴버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쏴버리는 것이 이것이 또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빵빵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고대 학생들이 또 피습당하고요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로 19일날 나오게 됩니다 이름만이 4.19 혁명이죠 리얼번 경찰의 발포와 비상기험 선포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문제가 엄청 심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승만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승만 내려와라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 이때 4월 25일은 대학 교수들 대학 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시위국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그 뭡니까 이 3.15 선거는 부정선거다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고요 그래서 4월 26일날 학생들과 시민대표를 불러요 그래서 이승만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각하가 사임하십시오 그래서 사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 날 국회에다가 이 사퇴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사퇴서를 제출하고 끝이 나는 것이 이 1.공화국이에요 자 결과 기업번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그래서 니은 허정의 과도정부가 수립돼요 자 허정의 과도정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유고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통령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정권을 이양받은 허정 외무장관 허정이 이 과도 내각을 이끌게 되니 이때를 가지고 허정의 과도 내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과도정부가 수립되고요 내각책임제 양원제국회로 헌법을 개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때 개정을 하는데 국회는 이제 우리나라 체제는 내각책임제로 간다 자 그리고 국회는 다시 양원제국회로 가야겠다라는 거죠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A당 B당이 있는데 A당이 이겼잖아요 그럼 A당이 이기면 이 A당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심벌이고 총리는 뭡니까 실질적인 수상으로서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각책임제와 양원제국회로 변경이 되고 개헌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 정부는요 허정과도정부에서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는데 총선거 실시하는데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요 민주당이 압승하겠죠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나 이런 것들 사료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러면 그러면 그 저 뭐야 이공화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윤보선 보선으로 뽑고 그리고 총리를 장면실을 뽑아요 그래서 장면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제2공화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공화국은 장면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장면 내각 그렇죠 장면 내각이 열리는데요 이것이 1960년 8월달부터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있을 때 이때까지가 장면 내각 이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공화국이 열렸어요 내각 책임지 그러니까 이 내각 책임지가 열리는 순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울분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혁에 대해서 동참해달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맨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면 내각에서 하는 것은 민주개혁 시도죠 민주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제 장면 내각이고요 평화통일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앞으로 평화통일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통일 추진 자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것은 2공화국이에요 조금 이따 박정희의 군사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추진은 군사정부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수립은 2공화국에서 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질서가 없어져요 막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이거 뭐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막 겸영선표에서 밀어버렸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사회 혼란이 엄청나게 야기가 되니까 이때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축이 돼서 밀고 온 탱크를 가지고 서울을 불법 점령을 해버리죠 그것이 5.16 군사정변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452쪽 볼게요 양거래 이번에 장면 정부예요 그래서 수립 새 헌법으로 치러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 취임되고요 자 국정목표 독재를 청산한다 평화통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제일주의다 라는 거죠 활동 언론을 활성화시키고요 학생노동운동을 전개하고 디귿번에 지방자치선거도 시행하는 것 체크해 두셔야죠 자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수립만 했다라는 거죠 진행은 못했어요 4차 개헌 그래서 1960년에 4차 개헌을 났는데 이때 소급특별법을 마련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3.15 부정선거 여기 관련자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처벌을 하자 한계 당내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윤보선 윤보선과 장면 그래서 이것이 윤보선일 이 구파 그리고 이 장면이 신파 이렇게 해서 구파와 신파로 나눠서 민주당도 분열을 하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 구파는 나중에 1967년에 1967년에 이들이 나와서 당을 만드니 그것이 또 신민당이고 이 민주당 구파가 신민당을 67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보수 야당을 통합을 하고 그때 가서 또 해드릴게요 자 ㄴ번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서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자 ㄷ번 보시면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 처벌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공화국까지 마감을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군사정보로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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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